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공간 벡터 파트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나와있고요. 점P는 D와 F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AP벡터는 AB와 AD와 A의 실수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만족하는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P에 대한 동점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엔 D와 F상에 있는 거예요. 즉, DPF가 한직선상에 있다. 평면 벡터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한직선상의 조건을 써서 일단 P의 좌표를 먼저 표현해주셔야 돼요. 얘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곧바로 써볼까요? 한직선상의 조건. A를 시점으로 하는 AP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마 T, AD 더하기 TA, A, F라고 쓸 수가 있다. 기억하시나요? 얘가 한직선상의 조건이고요. 그때 TA범위는 얼마부터 얼마예요? 0부터 1이다. 왜요? 지금 나타나는 게 선분 DF 위에만 있으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가 딱 DE에 있는 거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F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AD와 AF를 문제 A, B, A, D, A로 쪼개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 AF만 쪼개면 되겠죠? 이미 AD는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AD 냅두시고요. 더하기 T에다가 AF벡터죠? AF벡터는 2벡터와 2벡터의 합벡터니까 곧바로 여기다가 AB 더하기 AE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ABC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얼마냐면 T고요. 그리고 B가 지금 1마트예요. 그리고 C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것들의 제곱들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할게요. 그러면 그냥 T에 대해 2차 방식이 나오죠?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제곱 그러면 얘가 3T제곱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다. 따라서 TA범위 0m 1에서 얘의 최소값 구하라.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완전제곱 할게요. 3으로 묻고요. T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반인 거니까 3분의 2를 제곱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9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답은 최소값 3분의 2 됐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P의 자치 자체를 P의 성분이죠? P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때 AP를 P와 지금 D와 F가 한직선상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AP벡터만 표현해 준다며 해당하는 T의 값에 대한 이런 실수배학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아, 결국에는 그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해당하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잡으셨던 hablo sav cav international That's what you You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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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at